한국 주식이 어렵다는데 그러면 다 팔고 미국으로 갈래 예를 들어서 3,000인데 2,500 갔다가 2,000 갔다가 1,500 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메리츠 자산운영의 존 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렵게 모셨는데 모신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한 3,500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3,200, 300 그 정도 선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가 형성이 되다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다 같이 하락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하락을 한 다음에 다른 나라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반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혹시 대표님이 수많은 그런 운용을 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이 좀 많이 있으셨나요? 아니 매일 있죠. 매일... 이런 3,200에서 2,900, 2,800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럼요. 일반적인 상황이죠. 작년하고 비교해보세요. 작년에 1,500까지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100%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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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어려운 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3,200, 300에서 그쪽에서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3,200 갔다가 또 2,900 갔다가 그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왜 이걸 걱정을 할까? 그러니까 주식장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지극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1년도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락한 지가 한 2, 3개월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막 언론이 걱정하고 유튜브도 걱정하고 이때 주식을 다 팔아라.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왜 걱정을 할 일이지? 그리고 뭐 갑자기 한국 주식은 다 팔아야 되고 미국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그러고 맞아요. 그런 말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그걸 따져야지. 왜 시장을 보려고 그러고 왜 예측하려고 그러고 저는 너무 답답한 느낌을 들어요. 왜 늘 이럴까. 왜 한국은 왜 그걸 못 기다릴까. 그게 계속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정말로. 조금 전에 질문이 장기 투자가 힘들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가 힘들지가 않죠. 단기 투자가 힘들지. 왜냐면 내일 팔아야 되니까. 내일 올라갈지 뭐 멀갈지.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6개월 동안 투자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만약에 10년 투자한다고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투자할 건데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일이죠. 오히려 좋은 기업을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아레나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buying opportunity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좀 길게 보면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운영하다가 이런 막 한 2, 3개월 동안 힘들고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반복이 됐었겠네요. 이걸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펀드매니저가 더구나. 펀드매니저가 고객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게 막 패닉하고 3개월 동안 지수가 좀 나빠졌다고 해서 고통스럽고 그러면 돈을 맡길 수가 없죠. 그 사람한테. 길게 보고 투자해서 이 기업을 갖고 있으면 3년, 5년, 10년 후에는 큰 기업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가격이 변했다고 해서 가격이 변한 거하고 회사의 펀드멘탈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한 달 전에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달라질 거 별로 없을걸요. 근데 가격은 변했죠. 근데 가격이 변한 거를 사람들은 그걸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빠지면 회사가 나빠진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 모두 다 대표님 같은 마인드는 괜찮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혹시 뭐 그런 마인드셋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를 내가 이 회사 동업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죠.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한 거 나가면 무슨 상관이지. 어차피 본연의 비즈니스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계속 살 건데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5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다 그러면 걱정되죠.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3천인데 2천5백 갔다가 2천5백 갔다가 1천5백 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뭔가 심각한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때는 걱정하죠. 뭐가 문제일까.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계속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주체비율 굉장히 낮잖아요.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뭘 걱정하죠. 아까 이제 동현중에 말씀하신 게 뭐 지금 약간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 잘못된 거죠. 아니 가격이 싼 데를 더 사야지.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왜 굉장히 신기해요. 그런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 펀드매니저는 항상 싼 거를 찾으러 다니는데 왜 많이 올라가는 데를 찾았다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들을 보면 막 이렇게 막 야 이건 버려야 된다. 팔아야 된다.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안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 그렇게 막 투자를 감정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거는 투자는 냉정해야 되는 거고 개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죠. 그러면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분명 해야 되겠죠. 미국 주식이 싸다든가 한국 주식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한국 주식이 가망이 없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게 퍼 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주식이 비싼가 비싸지 않죠. 미국은 좀 너무 퍼가 지금 사상 최대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회사의 earnings가 좋아지긴 했지만 이익이 좋아지긴 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할 수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 주식을 더 앉아서 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들어오렸다 그러면 한국 주식이 더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죠. 네.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테플터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항상 글로벌 중시의 상황을 쫙 펼쳐 놓고 가장 좀 많이 안 오른데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존 테플은 그걸로 유명하죠. 컨트롤 회원이라고 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건 반대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하셨죠.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걸 동의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능한 한 버블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런데 남들이 막 나쁘다고 그러고 모든 증권사의 리포터가 이 회사는 막 끝났다 납둘 때 그때 대부분 그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쁜 뉴스는 굉장히 가격에 뭐라 그럴까요 과도하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좋은 매스 타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런 뉴스가 확산이 돼서 반응이 있으면 계속해서 또 그런 뉴스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율이 어떻고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테이퍼링이 생기면 세계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하겠다고 발표했죠. 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죠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주식도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스테이 하잖아요. 대표님처럼 마인드를 약간 좀 길게 내가 이제 회사와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마인드를 갖고 가신다면 최근 시장이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아니 힘든 게 아니고 그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꾸준하게 모으는 거예요. 내가 막 그 타이밍을 맞추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고정관념에 있죠. 결국은 그 주식 투자랑 타이밍 해달라 있다.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타이밍 맞출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나는 꾸준하게 과학적으로 연금저축펀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 퇴진연금도 그렇고 자기 퇴진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퇴진연금부터 살펴봐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올해가 가기 전에 400만원 채우시길 바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홀리고 또 한국 주식이 어렵다는데 그러면 다 팔고 미국으로 갈래 그리고 어떤 댓글을 보면 한국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렇게 되면 금융선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기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미국 주식장도 굉장히 그렇게 안 오르는 기관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미국 주식은 힘들다. 그 당시는 이모지 마켓으로 가야 된다. 중국 써야 된다. 그렇죠. 실제로 또 많이 해외가 더 많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내가 운영한 기간 동안에 한국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미국보다 S&P 500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미국 다 팔고 한국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죠. 미국에서는요. 그럼요. 내가 운영한 기간 동안에 한국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운영한 기간이 어느 정도 15년 프리아폰을 운영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3개월 동안 어느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또 난리를 치고 그걸로 옮겨가고 가는 거는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굴이 휩쓸려서 왔다 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내가 투자한 펀드가 잘 되고 있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건드릴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표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좀 마음을 약간 다 잡으셨으면 마음을 잡고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댓글들이 많이 하니까 제가 그래서 모신 거거든요. 네. 그런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거나 아니면 방송을 보면 걱정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귀로 흘릴 필요가 있어요. 나의 투자 철학가로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투자 철학은 여의적응으로 투자하고 오랫동안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지극히 간단하지만 가장 영리한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으면 전반적으로는 주식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 사져가고 계속 사야죠. 그렇죠. 사야 되는 거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차피 이제 주식은 언젠가는 팔아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대표님이 보는 장기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야 될 시점 언제라고 보시나요 돈이 필요할 때 아 돈이 필요할 때 그렇죠. 돈이 필요할 때죠. 근데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비싼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비싼 옷을 사기 위해서 그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제 연로해서 이제 직장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럴 때 팔아야죠. 혹시 또 개별 기업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을 산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는 꼼꼼하게 따졌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을 아 이래서 나는 이 기업하고 동행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변화가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샀는데 세상이 변한 거죠. 더 이상 이 회사가 만든 물건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게 좋은 얘기죠. 네네. 가솔린으로 가던 차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큰 BMW니 머스웨이니 이런 데 굉장히 돈을 잘 벌었잖아요. 네네.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이제 대체를 할 텐데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기자동차 쪽으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옛날에 내가 돈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만약에 그런 데 투자했으면 오랫동안 투자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에 20년동안 투자했다고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가능성이 크죠. 현대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20년동안 투자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세상이 변화했으니까 나는 좀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 그다음에 내연기관 쪽에 부품 회사들은 앞으로 힘들 거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씩 줄여간다든가 없앤다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때 파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경쟁자가 너무 센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계속 마진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때 더 이상 이 회사는 다 했구나 그렇게 파는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제 시장 자체가 블루오션이었다가 레드오션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이 회사를 살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팔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20% 벌면 팔고 20% 손해보면 손절매로 해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건 도박장애가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매수자의 시각에서 당연히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대신에 이제 분명히 그 기업을 투자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자한 아이디어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좀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자가 무조건 뭐 그냥 모든 주식을 다 그냥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죠. 똑같아요. 내가 살 때 왜 사든지.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장기 투자해서 망한 게 많다. 장기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장폐지한 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나한테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다.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표현이죠. 살 때 그런 기업을 안 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수년에 상장폐지 될 거를 내가 샀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 사실만 보고 야 이거 투자했으면 망했을 텐데 너 장기 투자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엔 돈을 잘 벌었지만 앞으로 돈을 벌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요새 돈을 잘 버는 게 예를 들어서 플랫폼 위즈니스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거라든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바이오 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내 포폴리오가 그걸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단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옮겨가는 건 이미 이쪽 회사들한테는 내가 이미 10년 동안 투자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산업의 변화를 잘 체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변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내 포스폴리오도 거기에 맞춰가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굉장한 회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한국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생겼을 때 앞으로 확장성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영리함이 필요하지 막 여기서 20% 벌고 저기서 20% 벌고 그건 투자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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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flation